안녕하세요. 새물꼴놈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마을 변하던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을 입구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성방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성방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성방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성방입니다. 금파장도 이렇게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 성방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성방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성방입니다. 공사는 칠령공사라 합니다. 물은 마을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퍼 내고 남는 물은 농수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물을 부어주고 왔습니다. 마을을에 있는 물을 부어서 나는 물을 부어서 마을을에 있는 물을 부어서 물을 부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을 해랑 이렇게 세단단을 했습니다. 여기 마을 해관입니다. 갱노당. 코로나19 때문에 갱노당 사용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정자입니다. 아이고 좀 쉬었다 갈까? 하나는 말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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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